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저 앞산에 한번 또 올라가 볼까 합니다 송이버섯이 이제 다 끝났다고 송이버섯 선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행운이 따른다면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한번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악은 하나 보입니다 생각보다 잘 안보이네요 요즘 날이 그렇게 많이 보일 시기가 아니죠 너무 좋네요 너무 펴버렸는데요 괜찮네요 그래도 충분히 찌개나 요리 가능할 것 같아요 와 크다 진짜 이렇게 조금 늦게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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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야.. 야.. 하.. 아.. 아우 크다.. 아우 크다.. 얘는.. 어떻게 거꾸로 밖에 있을까요? 자.. 물구나무를 서 있었는데요 어.. 그래도 괜찮네요 상태는 오.. 아우.. 아... 아흑.. 아 아.. 이쁩니다.. 오.. 글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. 좋네요. 이 친구도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 밑에도 하나 있네요. 따로 다니니라고... 송이가 많이 나는 자리는 다 없고요. 절벽 사이 조금 안 좋은데 그런 데로 다니면서 그나마 조금 채취한 것 같습니다. 다음 산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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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